옆에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줘야겠네. 천상의 정원 페로몬을 가진 남자. 나를 다잉 유전자에서 구원해줄 힐러 유전자. 그 어떤 혼손에도 내 텔레파시를 받고 내 앞에 나타난 남자. 나의 T&A 러버. 이제 평생 사랑할 거니까 천천히 사랑해야지. 아주 천천히. 뭐하고 있었어요? 저요? 저... 비밀이에요. 내일 우리 또 만날까요? 헤어진 지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또요? 천천히 아껴서 만나야 되는데. 그러지 말고 우리 주말에 만날까요? 이번 주 토요일에 내가 질려고 했는데. 내일 저녁 마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. 현지 셰프가 아는 아주 맛있는 불가리안 레스토랑이 있거든요. 내가 예약할게요. 불가리안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. 주소 보내주면 제가 직접 갈게요. 잘 자요, 연우 씨. 두 분 사귀는 건가요? 야, 어떻게 바로 사귀어. 썸부터 타야지. 썸만 사다 끝나면 어쩌게요. 요즘은 동거하다 헤어져도 썸이라고 말한대요. 진짜로? 그럼 내일 화끈이 안 해. 일일이라고 내가 말해버릴까? 안 되는데. é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